안녕하세요 사랑나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한국자산출나산행에서 만났던 주구마를 체란해서 약 1주일 정도 됐는데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개화가 되었을지 또 색감이 어떤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시간로 마련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그대로 이제 흙을 산행의 자생제에 있었던 그런 부유업도 조금 털어내고 흙은 그대로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살충제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당지 위에 덮어두고 살충제만 방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에서 이제 혹시 다른 곤충 알갱이라든지 곤충들이 이렇게 뿌리 속이라든가 흙 속에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충만 간단히 해서 이렇게 화당지로 덮어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꽃은 그대로 화통도 씌우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켜 가지고 아파트 발코니에서 그대로 이제 햇빛에 노출시켜 가지고 지금 개화된 상태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한 녀석은 아주 이제 색감이 제대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개화가 잘 돼 가지고 예쁜 것 같은데 옆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지금 체해를 할 때부터 약간 어떤 데미지가 있어 가지고 개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보시면 어 같은 옆에 같이 꽃이 같이 있는데도 이렇게 같은 폭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때 영상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별개로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꽃 색깔도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는 지금 완전 개화되고 하나는 개화가 되지 않아서 강제로 제가 지금 이제 벌레 가지고 색감이 어떤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 꽃이 이제 요즘 덜 핀 녀석 보면은 상당히 그 고추가 고추가 이제 그 덜 익은 상태 아주 그런 색감들이 아주 좋죠. 그러면서 이제 고추도 익어 가면은 이렇게 빨갛게 색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 그런 그 형태로 현재는 그러는데 개화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제로 이제 이렇게 벌레 가지고 색감만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촬영이 끝나면 이거를 이제 꽃대를 절단해서 이제 정식으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어 소독도 좀 하고 어 또 이제 어 방지 작업이나 여러가지 이제 좀 어 활력재로 담궈서 이렇게 이제 정양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꽃을 이렇게 이렇게 분평을 한번 간단하게 해 보자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화형이 상당히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화형은 그렇게 썩 나쁜 편도 아니고 좋은 편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화형이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점이라고 하면은 색감이 좋기는 한데 이제 화학은이 없다는 거 화학은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색화 중에서는 아무리 이제 컬러가 예쁘다 하더라도 화학은이 섞여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감상 가치가 좀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꽃이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 보면은 아주 그 화학은도 없고 완전 A급은 아닌데 뭐 그런대로 준수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이제 요 녀석들이 이제 초화인 것 같아요. 지금 남들이 보시면은 이제 뭐 세척하고 뭐 토끼척도 있고 이제 벌브가 조금 있는데 완전히 지금 세척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벌브가 몇 개 달려 있는지는 확인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초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배양을 하면서 또 어떤 모습을 받아질지 또 이제 지금 꽃 그 봉오리가 약간 그 소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배양하면서 조금 이제 영양제도 좀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리 방법에 따라서 꽃 봉오리도 좀 커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폭이 다 올해 처음 꽃대를 이렇게 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배양하면서 꽃 봉오리도 좀 크게 하려면 이제 영양제 라든가 비료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히 색깔이 예쁘죠. 예쁘고 또 이제 이렇게 근래에 산행에서 만나기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오리지널 색화 만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거의 이제 예를 들어서 색화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이제 개화 과정에서 이제 물론 관리를 잘 못해서 색을 제대로 이제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색화들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요 녀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아주 색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시간 영상을 짧게 이렇게 한번 또 꾸며봤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상당히 예쁘죠. 컬러도 좋고 좀 아쉬운 것이 이제 그 요 녀석 지금 개화되지 못한 요 녀석도 색감은 현재까지는 좋은데 요 녀석이 개화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색화는 개화된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꽃이 예쁘다 어쨌든 판단하기에는 조금 습분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완전 요 녀석이 개화된 요 녀석은 그래도 보기에는 완전 A급은 아니어도 배양하면서 관리를 세심하게 해서 멋진 명품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 A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색감을 보면은 화근이 없이 이렇게 깔끔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화형도 이렇게 크게 뒤지지는 않고 다소곳한 그런 보통 수중이고 또 이제 꽃이 꽃대가 지금 초화기 때문에 하나씩뿐이 안들려서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하는데 꽃대가 여러 개 되면은 상당히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하시기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A급은 아니어도 B급 정도는 B급 정도의 색화는 아닌가 그렇게 제 남들에게 판단해 봅니다.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